대한민국 대한민국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와 마지막에 우리가 1무1패였는데 마지막 1승이 진짜 경우의 수 했는데 포르투갈은 그것도 극적으로 2대1로 와 항인찬 항인찬 항인찬이 옷 벗었대 와 식스팩 장난아닌데요 저도 그래서 우통 까고 막걸리 한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6강 이다 실무깡 16강 이겨서 8강 가자 감사합니다